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요원을 경험하고 있는 전문의 경력 29년차의 박현 성형외과 전문의입니다. 오늘은 이 하악쪽 부피감을 호소하시는 주걱턱형 얼굴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사례자의 질문입니다. 안녕하세요 선생님 관상성형 유튜브 영상들을 보니 얼굴 분석에 정통하신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. 눈, 코 다 했는데도 내 생각대로 예뻐지질 않는 것 같아요. 제 얼굴이 한계가 많은 얼굴인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구요. 어디를 고쳐야 좋을지 비호감 인상을 벗어날 수 있을지 예뻐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. 최근에는 양악수술을 추천받기도 했고 꺼진 팔자주름 쪽도 이야기를 들었는데요. 어떤 병원에서는 귀족수술 대신에 최근에는 필러로도 커진 코 옆을 봉긋하게 할 수 있다며 귀족필러를 권유하던데 정말인가요? 코 옆쪽이 꺼지니 하악쪽 부피감이 항상 신경이 쓰여요.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양악해야 하나요? 양악수술은 무섭거든요? 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. 오늘 사례자의 얼굴은 전체적으로 예쁜 얼굴인데요. 이 얼굴의 장점과 단점을 따로따로 분리해 보자면 우선 눈, 코, 입의 기운은 다 좋은 편이구요. 이 분의 엄청난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 얼굴 외곽선에서의 낮은 눈의 위치입니다. 참고로 오른쪽의 여성의 얼굴 비율과 비교해 보게 되면 얼굴 외곽선을 그려보면 오른쪽이 훨씬 갸름한 얼굴형이라 예쁜 것으로 생각이 들지만 양쪽 여성의 눈 위치를 비교해 보면 오른쪽 여성의 눈의 위치가 살짝 높아서 중안부 긴 얼굴 비율로 보이고 있습니다. 사실 양쪽 여성분의 가장 큰 차이점 그리고 왼쪽 여성분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이 콧구멍의 위치가 오른쪽 분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위치라는 것인데요. 우리가 통상적으로 턱이 크다라고 말할 때 이 부분을 상상하거나 아니면 이 부분의 볼륨감만을 예상하시는데요. 의학적으로 턱의 정의는 콧구멍 아래부터 턱 끝까지의 길이로써 상하골과 하하골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. 즉 해부학적으로 보게 되면 왼쪽이 턱이 작은 얼굴이고 오른쪽이 턱이 긴 얼굴인데요. 오른쪽 얼굴에서 턱이 작아보이는 이유는 바로 코 옆 꺼짐과 코끝이 동시 융기된 얼굴이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 왼쪽과 같은 얼굴에서 오른쪽에 중앙부 융기된 얼굴과 같이 자주색 원 부분에 코 옆 팔자주름과 코끝이 전방으로 융기되게 되면 왼쪽 여성은 기본적으로 코끝의 위치가 아래쪽에 위치한 얼굴 비율이므로 오른쪽 여성보다 훨씬 작은 턱에 작은 얼굴 비율이 될 가능성이 무한한 얼굴이란 것입니다. 즉 이 여성분의 경우 언뜻 보게 되면 주걱턱처럼 아래턱의 부피감이 느껴지는 얼굴로 착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귓구멍에서부터 광대까지의 거리보다 귓구멍에서부터 턱 끝까지의 거리보다 귓구멍에서부터 팔자주름까지의 거리가 짧아서 상대적으로 턱이 돌출되어 보였던 것으로 오른쪽 여성과 같이 왼쪽 여성에서 코 옆 꺼짐 코끝 동시 융기를 하면서 연예인 비중각을 만들어주게 되면 코 구멍 위치가 높은 오른쪽 여성보다도 훨씬 예쁜 연예인 비율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여성이라고 칭송받는 오드리 헷번의 코 구멍 위치는 상당히 아래쪽에 있어서 나이가 들어서도 큐트한 이미지를 가질 수 있었구요 상대적으로 코 구멍 위치가 상부쪽에 있는 모니카 베르츠의 경우 젊었을 때에는 짧은 인중과 코 옆 꺼짐 융기로 캄프라지가 되었던 그 하악의 부피감이 나이가 들면서 더욱 가중되는 양상을 띄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코 옆 팔자 꺼짐으로 인하여 그 아래턱의 부피감을 호소하시는 분의 케이스를 분석해 드렸는데요 얼굴을 딱 보고 성형수술로 대박칠 것이라 생각된 부분이 바로 이 콧구멍의 위치였습니다 주위에 보면 성형해도 안되는 얼굴이 있고 성형 조금밖에 안했는데도 인상이 확 좋아지는 얼굴이 있는데요 오늘 그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눈의 위치와 콧구멍의 위치에 대해서 분석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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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